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우선 토론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김용록 지사님께서 이번 전남의 핵심 대선 공약은 무엇인지 좀 기조 발언이라고 할 거예요. 소개해 주는 시간 좀 갖도록 해보죠.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대 대통령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65개 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준비를 해놓고 경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 각 당에 제출을 해서 꼭 설득력 있게 요청을 해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김원희 국회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랄지 또 우리 각계 시민사회, 우리 도민들이 함께 작업을 해서 전체 65개 과제를 확정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3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한정공대 특별법이랄지 해상풍력 또 흑산공항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대선 공약으로 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지역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대선 공약에 들어가고 정책과제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준비를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선 과제를 저희들이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언이 무언이 해도 지금 우과대학 유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의 영혼이 전남의 우과대학 유치를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가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남권, 동북권 그린 에너지 섬을 조성하겠다. 또 아리백 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을 친환경 대전환의 시대에 맞게 이렇게 공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청정전남 탄소중립 실현도 굉장히 큰 목표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전라남도에 유치하는 문제도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도의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하는 것. 세 개의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우리 서남권과 또 보성, 순천의 갯벌이 이렇게 등재가 됐기 때문에 다도의 갯벌 습지 정원을 조성해서 우리 미래 전략 산업의 하나로 키우겠다. 이런 부분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반으로 보면 초강력 네이저 센터를 한정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남에도 국가 대형 연구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채택을 했습니다. 또 공해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K-바이오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가대학 유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첨단의료보갑단지도 화순 백신 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 가장 한국적인 전라남도를 내세워서 세계적인 관광문화 중심축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이렇게 앞서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영호남 동서내류 광역관광벨트 또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또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남도음식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남도음식의 진술을 세계에 알리고 또 발효음식이랄지 남도음식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국립남도음식진흥원도 설립하겠다. 또 농업도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K-김치, 우리 김치산업 또 밀키트산업을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또 전남산 김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초연결 스마트 SOC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한항해권 국가철도망, 군산에서 목포까지 국가철도망, 그다음에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다시 국가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공약사업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요수 익산에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이랬지, 광행항, 스마트 물류항 이런 부분도 SOC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다음 대통령에 가장 저희들이 기반을 두고 비전을 생각하는 것은 초광역 연계 협력 사업으로 남해양권 신발전 거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한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서 전라남도가 신해양, 또 관광, 환경의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를 소위 말하는 균형발전의 거점, 남해양권, 광역경제권, 그리고 문화관광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체를 설명을 못 드렸고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사업도 25건이 있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가 최초로 시행해서 전라남도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50%는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채택해서 지금의 두 배 이상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진구경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랄지. 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주로 수도권이랄지 중부권에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기념 발전의 요소를 감안해서 우리 호남, 전라남도에도 많이 올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사항들이 공약상에 들어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에너지, 탄소중립, 바이오. 바이오 중에 의과대학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초광역권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민주도 김원희 의원께서는 지금 우리 지사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전에 자료도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총론 쪽으로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저는 김용록 지사님이 발표해 주신 전남비전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번 대선 전남 공약은 전남 도뿐만 아니라 목포시와 목포시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함께 공동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만큼 아마 그 실현비전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남 공약과 목포 서남권 공약을 준비하면서의 전제 조건은 세계적 대전환의 큰 흐름에 호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파악하고 그 기초하에서 전남과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의 미래 전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참여한 2050 탄소중립선언이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협약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은 2026년부터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35년부터는 휘발유차와 디젤차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애플, GM 거기에 더해서 국내 SK, 현대차, 그 다음에 LG 이런 대기업들이 다 R, E, 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로 100% 활용해서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내고 유통시키겠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마저도 그 기준을 지키게 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출경제 중심의 대한민국에 엄청난 산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선점하는 지역과 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책임지게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목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전남의 제1번 공약이 친환경에너지 대전환 선도기반 구축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목포와 선암권이 유치하게 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신안과 선암해안이 해상풍력의 최적지인 만큼 지금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될 것이 유력한 신안 목포 8.2기가 그리고 48.5조 투자를 조속히 해내서 해상풍력의 메카를 만들어내고 기업을 유치해내겠다. 거기에 더해서 국립해상풍력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린수소 전주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핵심 공약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린수소 에너지 섬을 신안에 조성하겠다는 건 이게 약 8조 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인데요. 이 공약이 완성되면 목포 선암권은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의 전략기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수도로 위치 지어들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희 의원께서는 우리 지사님 공약을 전라남도 공약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목포 선암권 중심에는 탄소중립선언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핵심이 8.2기가 신안 해상폭력 그리고 그린수소 에너지 섬 기타 등등에서 국립해상폭력에너지연구소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수도를 목포와 선암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전폭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영 교수님께서는 총체적인 공약 전라남도가 제시하는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라남도의 대선 공약 제안을 보면서 전라남도가 가진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고차가 됐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난 여러 번의 대선 때 전남이 제시한 공약들을 보면요. 주로 SOC라든지 기관 유치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이런 투자라든지 기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낙후도를 좀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 공약을 보면 이제는 그 낙후도 탈피가 아니라 전라남도가 가진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제 나름대로 봤더니 지난번에 발표한 결국 불의 이코노미가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계속 말씀하시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남이 어떤 그린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큰 기지가 되겠다. 또 그와 관련된 산업기반 구축과 생태계 구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그린, 청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업과 관광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축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초강력 레이저 이게 나오는데요. 이 초강력 레이저 기반에서 에너지나 바이오, 나아가서 우주 산업까지 이렇게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을 잡겠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정부 정책과 기본적으로 같고요. 또 전라남도의 불의 이코노미에서 이미 제시가 됐었고 이미 상당 부분은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향후 대선 주자들에게 인지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거고 또 계속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정부 예산을 계속적으로 받는 데도 좀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기원 교수님께서 첫 말씀을 고착화됐다라고 하길래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의교 우위의 전라남도 자원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선희님 이제 그 이어서 공약 중의 공약, 핵심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지금 65개 과제 중에 핵심이 32개인데 이 32개 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 또 정기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사실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는 이제 저희들 의과대학 유치 문제 또 에너지 전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뭐냐. 특히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셨는데 정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섬을 만들고 그린 에너지 섬을 만들고 또 국립에너지연구소를 우리 선환권에 유치하겠다. 이런 당찬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김원희 국회의원님하고도 저희들이 평소 소통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하면서 아까 에너지 전환 시대에 결국은 R-E-110원 국가산단을 만들고 R-E-100 산업벨트를 만들겠다 하는 게 공약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생산해내면 거기에 따른 혜택을 수도권에서 보면 안 되잖아요. 모든 공장이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이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미래 전략 산업까지도 우리는 재생에너지만 생산하고 재생에너지 가지고 R-E-100 재생에너지 전용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은 또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R-E-110원 국가산단도 우리 지역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기현 교수님이 우리 비교 우위를 강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이 정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전라남도가 나아갈 방향은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또 농생명, 농수산 산업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SOC 사업 그동안에 우리가 못 다했던 것들을 많이 사실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SOC를 더 하기는 하되 이 SOC, 그동안에 안 된 SOC만 매달됐는데 이제 SOC 문제보다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전략 산업에 우리가 치중해야 되겠다. 공약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했는데 정기영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과대학 유치가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차기 정부에서라도 꼭 의과대학 우리 전라남도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 프로젝트로는 저는 차기 정부에서도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하는 문제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드렸듯이 해상풍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8.2 기가와트를 하게 되는데 해상풍력기만 꽂아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해상풍력기를 꽂은과 동시에 그 생태계 그래서 해상풍력에 관련된 기자들 연관 산업을 우리 선안권이랄지 전남에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율천산단의 하부 구조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를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서 가봤습니다만 하부 구조 말고 터빈도 있고 이렇게 지주도 있고 이렇게 타워 블레이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전남에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해상풍력 연구소라 할지 그린 섬을 이렇게 그린 에너지 섬을 만드는 게 다 연관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소리와 맛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도의 전통적인 소리를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융복합 기술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우리가 융복합의 디지털 소리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서 우리 소리를 세계 속의 전라남도 소리로 한번 빛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통문화 소리 융합 클러스터를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하면 전라남도 아닙니까? 요즘에 K-푸시 많이 뜨고 있어서 한국의 음식이 세계화되고 있는데 그 한국 음식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이고 맛을 갖고 있는 음식이 전라남도 음식이기 때문에 남도 음식, 국립남도 음식진흥원을 만들어서 음식의 세계화에 대비하고 아울러서 우리 김치산업이랄지 발효음식이랄지 우리 청정한 남도 음식 흑재를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보자 해서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설립을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20대 대통령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아이 낳기계가 정말 힘든 그런 사회가 된 거고요. 학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됐는데 이것은 균형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우리 국내에서는 학계 출산율이 세종시 빼고는 1위거든요. 그러면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평양의 관문인 전라남도가 신해양 관광 환경의 수도 제3의 행정수도 이렇게 하듯이 수도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시가 제2 행정수도로 있습니다만 태평양 시대에 신해양 시대에 걸맞는 행정수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크게 보고 적극적으로 이런 주장을 해야 될 때다. 광야에 반드시 채택되도록 이 부분은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 과제를 한 5가지 정도 꼽아주셨는데 첫 번째가 억과된 문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해상풍력,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구성, 공립 남도진흥원 설립하고 신해양 관광 환경수도 건설 이 문제 5가지 정도를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으셨는데 먼저 억과된 문제, 이건 김원희 의원께서 국회의원 당선될 때도 핵심 공약으로 지사님은 전남이지만 여기는 목포대학의 억과된 설립을 이야기하셨는데 억과된 문제는 지금 차기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차기에서 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아까 지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김영록 지사님하고 국회의원 김원희가 정말 열심히 다녀서 작년 7월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을 관철시켜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그런 각고의 노력이 코로나19가 지금 4차 대유행까지 오면서 이게 의협의 도움이 절실해진 상황이 와버린 거란 말이죠. 의사들의 도움이. 그러면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의대 신설 문제를 논의하자고 사실 의정협의체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정부가. 그러면서 이 논의 주체가 의정협의체로 돼 있는데 그게 안 열리고 있는 거죠. 7차 회의를 끝으로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도서는 안 되겠다는 게 김영록 지사님하고 제 생각이어서요. 그래서 의정협의체를 논의 주체에서 빼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사, 약사, 병원, 그다음에 경실련 등등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회라는 게 정부 기구로 있거든요. 그 기구가 이 의대 신설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논의 주체를 바꾸자라고 제안한 상태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어쨌건 이게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행인 것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즉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두 분이 목포 의대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후보는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형에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리고 의료 사각지들을 해소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좀 더 나갔습니다. 목포와 순천 두 곳의 국립읍과대학을 설치하겠다라고 공약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토대를 닦아놓고 민주당의 차기 주자들이 당선되게 되면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저는 핵심 공약 몇 개 말씀을 더 드려야 되니까 의대 말고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역 대개조, 원도심 활성화, 관광 인프라 구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7월에 이낙연 후보께서 목포에 내려오셔서 목포역을 유럽행 대륙 열차 출발력에 걸맞는 서남권 랜드마크형 거점력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혀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우리 이낙연 후보께 부탁드린 것은 목포역에서 출발하는 관광용 트램을 반드시 좀 주요 정책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광용 트램이 목포역에서 출발해서 근대역사문화지구를 거쳐서 해상 케이블카를 거쳐 대반동 해변도로를 따라서 사막도까지 와서 다시 목포역까지 오는 순환형 관광 트램을 만들면 이게 굉장히 관광 인프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희 의원께서는 김영록 지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플러스를 시켜서 더해서 목포역 대개조 그다음에 트램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정기영 교수님 지금 지사님께서 다섯 가지 핵심을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어떤 생각을 좀 가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지금 두 분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이번 대선 공약 과제에 조금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 지금 초강력 레이저 구축 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실험 장비인데 초강력 레이저 광을 이용해서 원자나 분자의 세계를 초고속으로 측정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의 물리화학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나아가서는 이제 우주 산업에도 이게 응용이 굉장히 가능한 이런 실측 장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배경이 된 게 지금 광주과기원의 고등광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이제 고속 초강력 레이저 구축 기반 시설 또 기반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주과기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반 기술에 우리가 한전공대 지금 설립지수 취지나 기본계획에도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점. 또 과기부가 이미 지금 영역에 타당성 영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주과기원의 이런 기반 기술이라든지 한전공대의 어떤 기본계획 그리고 재반 여건 또 한국 전력이라든지 이런 재반 여건을 고려하면 사실 이 지난번 방사광 가속기와 같은 그런 우리가 실패는 경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걸 기반으로 저는 정책과제에 지금 공우주 쪽하고 바이오 쪽이 연계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 시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과학기술인데 이쪽 부분에 좀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영역이 끝나고 이런 초강력 레이저 기반 시설을 그 기반으로 한 바이오, 우주 그리고 기타 에너지 이쪽에 산업 연관 효과가 발생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새로운 공약이었고 또 여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 제가 우선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안권 목포역을 랜드마크 거점역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역 공약으로 채택을 해서 이 부분도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 트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목포역에 내려서 순환할 수 있는 지금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과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우리 김원희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뛰어줘서 든든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의료소비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 시민연대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호소를 했는데 이제 전국의 의과대학들이 조금씩 증언을 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증언보다는 증언이 우선이 아니고 의과대학이 없는지 꼭 필요한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을 더 먼저 우선해 주세요. 이렇게 강하게 저희들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님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의과대학 신설이 될 지역이 있다. 전남, 전라북도 또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신설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중원에 지금 기존 의과대학들은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희들은 의과대학 신설. 그래서 우리 김원익 국회의원님도 지금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기현 교수님 말씀하신 초강력 네이저 센터는 저희들이 전에 이제 방사관 가속기 2년 전에 정말 열심히 해서 거의 다 될 번 봤습니다만 여건은 좋았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때 실패가 됐습니다만 그걸 실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도민들이 정말 정말 우리 과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가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는 것을 과학기술부에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그 열망을. 그래서 과학기부가 사실은 방사과 가속기 대신 대형 국책연구시설을 하나쯤은 호남에 필요하다 동의를 한 거고 그래서 초강력 네이저 센터를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했고 정부 예산에도 강력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에 연구 영역비로 일단은 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것은 꼭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연구 영역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초강력 네이저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약사항에 넣어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정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또 지스트 또 기존의 우리 목포대학이랄지 이런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대형 연구시설을 통해서 우리 국가적인 역량 R&D 지역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19대 대선 공약과 20대 공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10대 핵심 공약을 전라남도 제기를 했고 여기에 무항 국제공항 산업군 거점 공항 육성, 서울, 제주 고속철 건설, 원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전력 개통을 한중일 연결해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전라성 고속도로 구축 이런 것들 등등이 나와 있었는데 이 중에 계속적인 것도 있고 또 빠진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 무항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8개, 32개 핵심 공항에서는 의료특화단지 조성 정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19대와 20대 공약을 선정할 때 어떤 차이점을 두고 공약을 좀 만들었는지 또 차별점은 무엇인지 우리 지사님 이야기하고 한번 들어보시죠. 19대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공약 사항들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호남에 대해서 전남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과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약 사항들이 채택이 되고 또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잘 안 된 게 뭐냐 하면 흑산공항 신설 문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에는 대체 국립공원을 조성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에 어느 정도 부처 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이 부분은 헌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달성이 안 됐고요. 많은 부분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긴 합니다마는 대선 공약에 채택이 되고 국정과제에 채택이 돼도 사실상은 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가서 청와대도 설명하고 각 부처 기획재정부 또 필요할 때는 국회도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힘이 그런 면에서는 돼주고 있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전라남도 시군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우리 시민사회 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19대 대선 공약은 문재인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 3월 정상 개교하게 됐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특별법까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는데 특별법까지 돼서 이번에 9월 수시 모집 때 24대 1 기록해서 깜짝 다들 놀랐습니다마는 이런 19대 공약을 보면 그래도 잘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공약은 주로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19대 공약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전략 산업, 에너지 대전환 시대라든지 기후배나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대두 문제, 그런 문제가 19대 대선 때도 나왔지만 20대 대통령 시대에는 정말 이런 문제들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남도가 그런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약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대 공약이 많은 기반이 된 거고요. 19대 공약 중에서는 20대 대통령 하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원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19대에 실현됐던 공약도 있고 먼저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흑산공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고 심의도, 울산, 울릉도 공항은 건설된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흑산공항은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실현이 됐거나 실현이 되지 않았던 공약들이 있는데 지금 20대 공약과 19대 공약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서부정비창이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속 추진 이런 것들은 성과 있게 잘 진행되고 있죠. 특히 서부정비창은 목포로 저희가 유치해서 지금 1,996억이었다가 최근에 377억 증액을 해서 약 2,300억에서 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 규모가 커진 사업인데요. 어쨌든 그런 사업은 되고 있는데 흑산공항이나 몇몇 사업은 시도조차 잘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나에 저는 오히려 초점을 둬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그런 미래 비전과 연계한 목포 서남권의 공약이 과연 있었던가 실제로 굉장히 지역적이고 파편적이지 않았는가 공약들이 어떤 전체 대한민국의 비전 하에서 그것을 기반해서 목포의 발전 전략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당시 2017년, 18년 상황을 보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보면 문재인 정부와 전남 지사님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목포시장과 목포시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어서 같이 논의를 못한 거예요.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쭉 발표해 주셨지만 전남 공약이 굉장히 통일적이고 통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남의 발전 전략과 그 하에서의 목포와 서남권의 발전 전략이 아주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목포와 서남권을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략기지로 그리고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 30년 승헌 사업인 목포 의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두 주요 대선 주자의 약속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약속. 그리고 김원희 국회의원이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통합성.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목포역과 원도심과 관광 인프라를 공동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통일적인 어떤 흐름. 거기에 또 오늘 또 지사님께서 힘을 또 관광용 트램에 대해서는 힘을 더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국립김산업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국립세계요리학교 설립 및 세계요리대회 개최. 이제 아까 이게 남도요리진흥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요리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요리대회를 개최해서 남도의 음식이 글로벌 음식으로 글로벌 푸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목포의 어떤 전략과 맞물려서 발전 전략과 맞물려서 전남과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2019년 대선 공약의 준비 과정 자체가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원희 국회의원께서는 19대 대선 공약이 전라남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았죠. 우리 선안권 목포를 중심으로 오자면 목포시장과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이 당이 달랐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비전과 목포시의 비전이 잘 맞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도 체계화되지는 않았었다. 통합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두드러진 것도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기영 교수님, 지금 이런 말씀도 있지만 19대 대선 그리고 20대 대선 공약 그리고 20대 대선 공약에서 광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또 무한국제공항 문제는 19대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20대 공약에서는 광주공항, 무한공항, 통합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광주에서 이미 제시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남의 공약이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지금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남의 공약이 광주광역시의 공약과도 통일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19대 대선 때 우리가 프로세스적 측면에서 봤더니 당시에 광주전남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광주의 공약, 전남의 공약을 합동으로 토론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공동공약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발표합니다. 보면 공통어가 국제공항, 그리고 영산강, 또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통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조율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주시가 8개 분야 이미 대선 공약과제를 제시했는데 저 나름대로 봤던 8개 분야 중에서 한 5개 분야는 반드시 전라남도와 협력해야만 가능한 분야이다.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전라남도가 생산의 중심이라면 그걸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떤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분배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또 지향하는 이런 AI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재생에너지도 결국 광주의 기반 기술, AI 이런 쪽에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 같은 곳이 이런 쪽에 좀 중심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사님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광주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제 초광역권 협력 사업으로 평소에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광역권 협력 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차피 대선 공약으로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채택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방금 정기현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광주광역시하고 공동으로 이미 공동 공약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했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R-E300이라고 해서 지금 광주, 전남, 전라북도가 포괄하는 에너지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부분도 결국은 광주는 AI를 통해서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또 전략 산업을 중심이, 에너지 밸드의 중심이 나주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협력 사업을 해야 되고 바이오 분야도 지금 광주에서도 굉장히 함께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 백신 산업 특구가 돼 있고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이오 부분도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만들 때는 광주, 광역시도 함께 하도록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작년, 아니 작년이 아니죠. 19대 대선에서는 핵심 10대 공약으로 세월, 제주, 고속절 건설이 단일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초연결기반 스마트 SOC 구축이라고 해서 장에 연결된 절 정도로 28번째 공약으로 제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 제주 고속절 건설 문제는? 전에 19대 공약은 개별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카테고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 공약 사항들은 좀 큰 과제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제주까지, 그러니까 전남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놓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주에서 결국은 공간과 호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전남에서 적극적인 주장을 안 했는데 다음 대선 공약에는 최소한 이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서울, 제주 고속철도 건설로 해서 25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25번째 항목으로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 전남하고 제주하고 함께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잠깐. 네, 네, 오늘 김원희 의원 보세요. 서울, 제주 고속철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주의 반발이 일단은 거세다는 건 모두 아실 테고요. 그런데 목포 권역에 대한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은 목포를 거쳐서 해남을 거쳐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목포 서남권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와 이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겠다. 여기서 제가 무슨 반대한다 찬성한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이 의사 수렴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이렇게 지사님께 꼭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우리 정기영 교수님 좀 이런 건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두 분 의견 한 말씀 듣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지사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영 교수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의 8대 분야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군공항 이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광주와 전남이 풀어야 될 과제인데요. 이게 이제 전라남도에 쫙 나열되어 있는 과제 중에서 이러한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조금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게 풀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이 과제가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을 대선 주자들한테 보여준 거라면 이런 정책의 나열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비전. 그런 아주 정확하고 이미지적인 비전이 필요한데 지금 나열되어 있는 비전은 좀 사업을 요약한 것 같은 그런 비전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이미지가 강한 누구에게나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비전을 한번 만들어서 누구든지 광주, 전남의 이런 비전 전략을 보면 이미지로 형상화돼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추가 작업이 조금 아쉽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님께서 우리 목포 서남권의 미래 구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선 공약으로 잘 반영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해보자면 군산 목포관 서해안 고속철도 건설은 전남 공약의 핵심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데 반해서 이낙연 후보께서 지난번에 부산에 가셔서 목포 부산관 KTX 건설을 아주 야심차게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기사가 많이 났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우리 지사님께서 설득을 잘해서 목포 부산관 KTX 건설 이것도 꼭 핵심 공약으로 저희가 따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목포 쪽 목포 서남권이니까 하나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친환경 선박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문제입니다. 아마 지사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국내 연안 여객선의 약 55% 그리고 어선의 41% 선박 1193척으로 전국 2위 이렇게 연안 선박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곳이 목포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 상황과 2050 탄소중립 전략기지로서의 어떤 방향성 이런 목포 서남권의 미래 구상 이것과 연계해서 친환경 선박 상용화는 반드시 해야 될 이글이거든요. 친환경 선박 상용화가 뭐냐 하면 전기 추진 선박을 결국 그쪽으로 꼭 가야 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안 좋은 질 나쁜 석유를 떼고 있잖아요. 연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기로 바꿔 나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 추진 차도선을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 연료를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선박 전기 충전소 등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이 사업에서도 목포가 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포의 미래성장 동력 준비를 위해서 우리 반드시 꼭 선점해야 되니까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아까 전남 공약 중에서 남해안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초광역 연계 사업인 남해안권 신발전 거점 사업이라든지 남해안 남북권 초광역 메가시티 사업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남해안에 머무를 게 아니라 사남해안권으로 확대해 주셔야 된다. 목포도 그러니까 서쪽도 그 사업에 포함돼야만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남해안, 남해안권 사업이라고 보지 마시고 서남해안권 사업으로 좀 확장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해주세요. 마무리 받으러 대답해 주십시오. 정기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공공항 이전 문제는 당연히 광주 광역시에 대선 공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유치해야 될 입장은 아니고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공약에 풀어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 공약에는 안 들어있는 것이니까 협력 과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상징적인 비전, 이미지로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디지털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 디지털화해서 이미지 컷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원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 목포, 서해안 철도도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그다음에 목포에서 부산까지 KTX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KTX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KTX에 준하는 KTX 이음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거의 KTX의 속도에 준하는 그런 속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시간 20분대가 1시간대로 거리가 단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채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이 들어있는 있습니다만 꼭 채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도 내용에는 들어있는데 필요하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강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설명 드릴 것은 저희들이 환태평양 시대 거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남해안을 말씀을 했는데 사실 남해안에는 저희들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까지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남해안 남북권이라고 붙이기도 했는데요. 또 서남해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쪽의 서해안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서 목포도 저는 남해안으로 큰 틀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까지 남해안 남북권 공동경제권 공동관광 벨트를 만들자 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주장이고 또 광역으로 그걸 채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한 전남의 대송공약은 아마도 전남만 잘 살기 위한 공약은 아닐 겁니다. 전남의 대송공약이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다듬고 마무리해서 후보들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공약으로 채택되길 기원하며 오늘 일요포커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